악마는 아마도 운다 였나요? 악마는 아마 울지도 모른다. Q2P 사이트 불법으로 정말 많이 돌아다니던 네, 한때는 어린 시절에 봤었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엄청 많았던 데메크! 데메크를 현재 5 기준 2300시간을 하시고 후정부스를 10초 만에 끊는 비법을 갖고 오셨다는데요. 살아있는 고인물 식팡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트위치에서 데메크를 하면서 취미로 방송을 하고 있는 식팡이라고 합니다. 정말 잘하시고 저는 영상 보고 반해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한번 가볼까요? 일단 여러분들 저희가 목소리도 좀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제 키보드 청축으로 가져오셨기 때문에 게임술을 좀 키웠어요, 여러분들. 데메크의 주 메인이 단태와 버즐를 두 개를 이용 플레이할 건데 처음에는 시원하게 버즐로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이 친구를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처음에 스토리를 좀 깨시거나 아니면 DLC를 바로 구입하신 다음에 바로 하실 수는 있어요. 스토리를 모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스토리를 먼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더 즐기시기 위해서는 버즐로 해보는 것도 괜찮다. 제가 오늘 사용하는 모드는 1.2배 모드 그거 하나만 사용하겠습니다. 3 때부터 PC판에는 터보 모드가 있는데 터보? 네, 터보 모드가 이제 1.2배 정도 되는데 사이브에서는 공식으로 내주지 않아서 각장 모드를 이용해 가지고 강제로 좀 시간을 늘리면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조금 게임 속도가 빠를까 생각했던 모드가 와, 잠깐만 흐흐흐흐흐흐 와! 남았네 오, 웃으면 여러분들 네 그리고 오, 이 모드가 엄청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지금 플레이 하시는 게 데뷔 런트 뭐 이런 날도가 아니라 단테 머스트 다이었나요? 네, 단테 머스트 다이었나요. 최고 중에 최고 날도입니다. 네 가장 어려운 날도 흐흐흐흐흐 와 와 굉장히 스피드하네 네 그렇습니다. 와 어떤 무시할 수 있는 거는 체력 무시 한번 해봅니다. 그니까 이동하는 수단조차도 굉장히 빠르게 네, 얘가 이제 스킬이 이제 마크스토리인데 적에게 빠르게 접근할 수도 있고 불안하면 이렇게 멈출 수도 있는 유틸이 좋은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틸샥이 굉장히 좋네요 유틸샥이 굉장히 좋네요. 네 네 좀 화려하게 되면 이렇게 ель살기 뭐야? feel 케이도 troubled 불안개 Scary 아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그런 필살기입니다. 와 근데 근데 캐릭터 자체가 진짜 멋있네요. 아니다 플레이가 멋있어서 그런가? 패링. 패링도 있어요? 네 여기 게임은 패링도 있습니다. 같은 소울처럼. 전 안 써봤는데.. 못 써본 건가? 제가 그래도 이렇게 스토링 깼거든요. 어플이 만들었어요. 와.. 확실히 근데 데메크 5가 데메크 시리즈를 아는 분들은 하다가 퍼즐에 막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머리 쓰기 싫어가지고 짜증나서 안 하거든요. 근데 5는 퍼즐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좋더라구요. 이렇게 검을 따로게. 뭐예요? 검을 따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총이랑 검이랑 같이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틀이 좋아요. 와 거기서 피아노를 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임이구나.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위험하면 아까처럼 빠지고. 뭐야 빠진 거예요? 네 방금 빠지고 다시는 거예요? 네 빠지면서 바로 저한테 똑같네가지고. 와 잠깐만 저 SSS 이렇게 처음봐요. 처음으로 다시면 하시긴 힘들죠. 이제 막 여러 스킬들을 조합해야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모몰날이도 하는데도 S받고 좋아했거든요. 네 원래 그리고 초반에는 좀 스킬을 다 사기가 힘들죠. 저는 스킬이 다 상호성태이기 때문에 좀 더 가려하게. 나오자마자 한번 뛰어들고. 뭐야 우와. 분신을 조정할 수 있어요. 오 분신만 따로 돼요? 또 따로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다. 멈춰라. 그럼 깔끔하게 쓱. 한 번 떨궈줘요 시원하게. 와 진짜 자유자재로 게임하시네. 이게 납두 스킬이 참 멋있어요 거짓이. 아니. 하. 배웨키도. 혹시 그게 있나요? 배회나 이런거. 배회는 따로 없습니다. 근데 한번 오프라인으로 이제 스피드런 같은 경우로.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한 2020년도에요. 바로 버스죠. 벌써 2년 전이네요 또. 자. 이 친구가 이제 배에서. 어 그. 불이 나오죠. 네. 불이 나오고. 첫 번째 버스런은.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멈추기하고. 체다 배밀해주고. 아 이렇게 멈추는거에요? 네 멈추는거에요. 멈추는거에요. 한해원가면 침으로다가. 혈기를 막아버리는거네요. 네. 이렇게 헤비레인을 뽑으면. 얘가 점심도 없어져요. 오 그러네. 그러면 제가 공격을 더 넣을 수 있죠. 와. 같이 때려주고. 불이기라. 원타우스 멈추기하고. 퀴사기까지 쓰면. 얘가 좋아할겁니다. 와. 이제 거의 끝났죠. 이 정도면은. 자리. 여기 가기 전에 침으로 이렇게만 된다고. 이거는 가볍게 날리면은. 도망가고. 뒤로. 한번 긁어주고. 이제 배에서 렌즈 발사하잖아요. 발사하면. 전 도망가면 됩니다. 이렇게 도망가고. 제가 날때쯤은. 이제 이거는 EX 도발. 이건 뭐에요? 이건 도발입니다. 300만원짜리 상점에서 살 수 있는. 앞에 있는 300만원. 네. 바로 불사기 망빙. 멋있게. 네. 빠르. 버질이 참 유치비 좋습니다. 데미지로 덮어. 이제 이런 게임이여군요. 네. 데미크를 얼마나 하신거에요? 16년동안. 16년이요? 와. 그럼 남들은 이제 메이플. 뭐 피파. 남들 롤할때 저는 데미크만 합니다. 네. 와. 이 데미크를 꾸준히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참. 매력적으로 느껴져가지고. 다른 게임이 이런 애천성이 없죠. 이제 가보고. 닌자 가이드 이런것도. 한 번씩 보고 보는데. 데미크의 맛이 없더라구요. 그쵸. 와. 빠른거 빠른거. 여기서는. 아까 그 가게 되는 놈이 나오거든요. 원래 이제 노멀이가 쓰면. 여기서 처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컨퍼런스를 보여주자면. 저희 이제. 카트라월드 그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떤거요? 카트라월드 그거. 카트라월드가 상태로. 카트라월드가 상태로. 그왼이 지금. 한국을 응원하는데라. 나타. 낫다. 그럼 깨지 그건 과이요. 그러면 은홍이 지금 끝. 버질도 지금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트라월드가. 어깨. 그왼 탈진. 그왼 아세요? 어떤걸. 그왼이요. 그왼? 스파이더맨 그왼이요. 하하하하하하. 그왼이긴 하죠. 로르의 그왼 말씀입니다. 아. 저 롤은 아예 하나도 몰라가지고. 아예 모르시군구나. 와 일단은 진짜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니까 원래 방송하실때는 그냥 말씀하시면서 하시는거잖아요? 방송할때는 별명이 게임합니다 오 그래요? 네 텐션이 없습니다 텐션이 좀 떨어집니다 방송을 하다보면 여기 버스전 공장이 떠있으니까 젖어만 합니다 젖어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공중에서 4번만 사용 가능한데 이거 조금 버그를 이용해서 공중에서 계속 쓸 수 있게 방금 네 다운트릭을 이용한 거거든요 이게 이것도 쉽게 내려올 수 있는 것을 버지들이 좀 또 기절기가 많아가지고 같이 한번 때려주거든요 이게 납돌을 하면 데이지가 타요 이것도 기다리면서 때려주시고 멋있게 또 멈춰주시고 킬싸기까지 뱅지 킬잉이 오래 잡았는데 이게 막 이것저것 난리도 난리나잖아요 이렇게 무한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약간 버그스톡 플레이인거에요? 네 마무리는 저지먼트 컷 엔드죠 킬잉이 킬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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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수 있는데까지 올라가는게 버질은 V의 킬탑을 했죠 V의 반 V의 기술까지 쓸 수 있습니다 뭐야? 어떻게 보여요? 버질 기술 중에 V를 소환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니까 버질의 인간성이죠? 네 버질의 인간성입니다 우와 저게 또 좋은 기술이 체력을 좀 채워줘요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집중 게이지가 좀 찼다 싶으면 꺼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모조버전 아세요? 자동 오토버전입니다 네 공격만 누르면 폭로 막 넣어주는게 있어요 전 그거 하면서 막 자아루초에 빠졌거든요 야 이게 나야 와 이거 진짜 더러워 저기로 바로 버스 이제 무랍저씨 컷 이제 그럼 아니 이게 강력이에요? 네 강력입니다 마이너하면 최대 3마리까지 딜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정말 사기입니다 단체 남았으니까 한번 때려주시고 딜이 좀 잘 안되면 딜이 부족한거는 이거는 맞아버렸네요 충분히 멋있어요 아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네 완전 스포츠 한번 터지고 들어오기 시키고 도발할 시간 없다 때리지 원래 일 때쯤이면 끝나야 되는데 아까 딜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아 그래요? 네 원래 좀 끝나야 타이밍인데 다음면은 계속 띄어 주시면 됩니다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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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셋 셋 셋 셋 넷 트리플S 잖아요? 네 진짜 대단한거였던거에요 이렇게 해도 S인데 그죠? 네 여기 이제 보스죠 여기서 큰 명이 나왔던거 같은데 이 보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버질한테 정말 상상이 엄청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보여드릴게요 아 이 말이 아무것도 못해요? 네 말이 아무것도 못해요 말이 안나오네요 헤비레인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말을 좀 쉽게 상대할 수 있어요 헤비레인이요? 네요 공중에서 이렇게 멈추는 스킬 이름이거든요 저게 굉장히 높아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맞죠? 경지에 아무것도 못하고 말도 못하네요? 말도 안되네 말이 되나? 말이 필요없네 진짜 가질이 온다 이거 아쉽게 조금 스킬을 좀 많이 아니 그 화면 지금 SNS죠 곁들여주면서 마무리 필살기 역시 필살기 이게 제일 멋있네요 필살기 만듀 국물이에요 저걸 안하면 좀 찝찝해요 라면을 먹었는데 국물 안먹은 느낌인가요? 밥을 안먹은거죠 아 오 맛잘하리시네 오 맛잘하리시네 내가 한 번 변했다 이제 캐릭터 조금 변경해가지고 좋습니다 단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메크의 진 주인공이고요 그쵸? 근본이죠 근본 근본 오브 근본 자 일단 단테는 무려 원거리 무기 4개에다가 근거리 지금 4개에 끼셨죠 네 네 2 2 야 뭐야 뭐야 아니 뭐 수기사세요? 아 오케이 뭘 인역하고 있는데 우와 이거 말이 되나 이? 이거 이렇게 되는 무디였어요? 네 뭐야 저 공중에서 뭐 갈라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날파리는 동거리 위주로 아니 그 이거 어떻게 더 화려할 수 얘가 진짜네 네 진짜네요 아 역시 근본 주인공이야 모자 쨍그랑 한 번 해주고요 쨍그랑 해야지 잘 터집니다 봐요 이제 진 마이너 변신이거든요 SSS 때 진 마이너를 게이지 소모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진 마이너가 뭐죠? 예 진 마이너 변신한거에요 방금 아 네 저 때 살짝 진 마이너 스킬을 쓸 수 있는데 조금 한정적이에요 요것도 포포먼스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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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가 있어요 페리까지 해주고 다 방어한거에요? 네 방금 후려치는 걸 다 방어하면 편했습니다 와 아무리 인간 리얼 임팩트는 터쳤고요 괜찮습니다 아주 비자리기 때문에 어이구 얘가 좀 마지막 바닥이 좀 심했네요 와 아니 그래도 와 그것도 뭐에요? 얘가 이제 보너스 고발입니다 이런거 처음보시죠 네 좀 많이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나랑 다른 게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거다 나랑 다른 게임 한다고 아니 뭐야 하하하하 얘랑 한번 돌려줘 시오 잘 보이게 야아 화면 조종까지 어이구 방금 한스턴급짜리 왜 썼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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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지오 있잖아요 이게 SSS가 아니면 게이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뜨면 이렇게 캔슬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이해는 안됐지만 뭔가 기능을 이용한거죠? 네 기능을 이용한거죠 게이지를 아끼기 위해서 마이너를 좀 쓰기 위해서 게이지를 쳤으니까 또 아니 뭐 공중에서 뭐 아니 뭐 뭐야 이거 이거 불쇼인가? 그렇죠 eeeee 공중에서 놀아야 단테라고 할 수 있죠 공중 춤보네 이거 이건 뭐하는거 가능해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다만치 이틀 할식은 인간비를 보여 주면 꼭 ig 다 이제 얘가 잘 잘 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이게 무적 타임이 있거든요. 피한거에요? 네. 방금 이걸로 피한겁니다. 아 덴푸즈로.. 우와! 우와! 도모 피하네 진짜.. 오토바이.. 용도.. 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오토바이 하나입니다. 오토바이가 좋습니다. 아 근데 이거 엄청 그 특격감 있잖아요. 네. 오토바이가 갈갈갈 정말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니 무기가 여덟개인데 지금? 흐흫 또 단태기술이 130까지가 넘어가거든요. 이게 전투 한 번 하고 버츠들 한 번 남았습니다. 어? 어디가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가면. 흐흫! 아니! 흐흫 그냥 안 올라갑니다. 원래 지금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한국인들은 잘 안 기다리죠. 흐아니.. 여기 이제 패턴. 아직 기사 다가오는군요. 얘가 부르거든요. 여기가 이제 패턴을 파일시키면은 바로 단패가 바뀌어집니다. 수아! 이 пойми! 오오우! 잔용없어 날리고 쫓아가서 스트레스로 잡고. 이게 이제 엔어미 스태프의 이용하시고 스켓을 초기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보임몬 수술인데 공중에 있는 모든 액션을 초기화시켜줘요. 아 몬스터를 잘 밟으면? 네 몬스터를 밟으면 그래서 보통 이런식으로 연습하대요. 하나 둘 셋 밟고 하나 둘 셋 밟고 하나 둘 셋 밟고 하나 둘 셋 이런식으로 밟을거에요? 네 이게 밟으면 모든 상황이 초기화되니까 내가 가드도 좋고 패링도 좋고 연습하기 참 좋습니다. 날라오는거 먼저 가드 해주시면 됩니다.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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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크를 빨리 오는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바로 붙잡아서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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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다시 가주시고 가드 한번 더 둘 셋 요거는 리딩 오오 덴 부시롤러 아 참 말할 수가 없어 저게 리딩 오 오케이 창이 됐어요 운이 적네 너무 멋이는데? 점진 걸렸고요 필싹이 으어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약속맞았어 아 우리는 벗기만 털자고 풀렸습니다. 게이지 다 소문이죠? 아 필쌍이? 네 잡았어요 아 얘는 이렇게 필쌍이군다네 버지, 전osexual 한 번 보여드리고 단퇴버지를 던다 한 번 단퇴버지일때 10초만에 컷하는걸 보여주시는건가요? 두개나 보여드릴게 보통걸 잡는게 있고 아! 좋아요 x3 시청컷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전퇴장 한 번 보여드리고 단테 버질을 던다 한 번 단테 버질 때 10초만에 컷하는 걸 보여주시는 건가요? 두 개 다 보여드릴게요. 보통만 잡는 게 있고 신척 컷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바로 싸울 준비를 할 수 있고요 포를 날리거든요 해피해도 좋아해요 이렇게 피하고 따라가서 때리고 와 배에다 그냥 꽂아버렸네 칼을 이거는 트리리리랄랄랄랄 어 이거 이거 맞아 버렸네요 어 예예예 에이징 아하하 하하하하 이것도 넘어가서 변신 소환해서 우와 너무 멋있다 이거 변신하면 올라갈 거예요 이건 저지 컷으로 쏘러 트는다 와 차근차근 와 영화보는거 같아 이거는 이렇게 피할수도 있어요 뭐 뭐 뭐 뭐 뭐 뭐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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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 보는거 같은데요 우와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이렇게 추죠 오 그러네 춤하면 같이 쳐주고요 머리 뻗쳤는데 다 안되야 아 뭐야 열심히 춤추고 있습니다 끌어야 됩니다 아이고 배신감대되데요 마무리는 저지컬앤드 네 여기서 엔딩 크레이지 다 데메크의 그쵸 전송이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이구 데미지 어이구 데미지 어이구 또 막아줄 수 있어요 아 상대 필수하기를 네 막을 수 있어요 단테는 뭐든지 다 막을 수 있어요 단테는 최상이네요 네 가드가 4개 정말 좋습니다 이거 또 막을 수 있고 이제 슬슬 변신할 수 있는데 받으러 가거든요 이렇게 그냥 풀어주고 이렇게 찍고 이제 궁신 소환할 거예요 빡쳤네요 지금 어이구 다 모여줄 때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투오버를 켜서 그런거일수도 있어요 네 좀 변신해가지고 좀 버틸게요 네 아 이 페이지가 움직이 까다로워지는군요 저지먼트 김직 넣어주고요 아 마무리되네요 이야 맵 좋습니다 야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깨는 방법 피지폴로 이기는 방법 네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10초만에 잘하고 뭐 이제 스피드런 하시는 분이 방법을 찾아가지고 저랑 공료를 해가지고 그걸 발견한 그 방식이군요 처음이 중요한가요 그러면 처음이 중요합니다 운이 좀 있어야 되고 가드해주시고 가드해주시고 내가 슥 들어올 때 이러면 풀었으면 안좋은데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픽사리 괜찮아요 아 좀 10초 지났을 같은데 다시 좀 해볼게요 10초 가르치 아 이러면 다시 해볼게요 돌치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오면은 가드 그냥 해주시고요 돌진하고 따라가서 공중에 날리겠어요 날라가고 이러면 한 거의 끝났어요 반영검 공신시켜주고 버티고 정렬스 데미지 끝났습니다 으악 DMD입니다 여러분 DMD 난이도 데비런터 아닙니다 단테머스다입니다 중요한 거는 메테오를 날리는데 길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군요 네 시간이 필요하죠 버진이 동작을 하게끔 유도해야 되는데 네 저게 단테가 마이너를 하면 한 번 정도는 공격을 방어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2타째를 안 쓰면은 좋은데 지금은 2타를 안 써서 좋네요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고인물 형님과 함께 해봤는데 일단 취미로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시청자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참 많이 긴장돼가지고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 옆에서 너무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참 재밌게 게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나오시기 위해서 많이 연습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생각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네 데메크 신작 나오길 좀 기원하고요 최팡님도 이제 다양한 또 방송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 보고 데메크 생각 낫는다 네 해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럼 최팡님도 방송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시면 친절하게 한번 가르쳐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인 초대선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어떤 게임이든 취미든 저희 공식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가입 와우! 숙모노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지금은 가입하세요 와우!